우리 천하이 형이 저희 안무를 따고 있습니다. 우리 안무를 잘 따고 있고. 굳이 춤을 안 춰도 된다고 말했는데 아 그래? 굳이 춤을 추는다고 하더라고요.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안무는 노래를 잘하지? 노래? 그거 해도 되나요? 예. 뭔 소리야? 한번 연습해봅시다. 우리 한번 들어오봅시다. 삼상으로서 천하이 세트 시작. 여기 여기 하고 삼삼으로 이런대 형 처음 써봤어 처음 써봤어 나 많이 써봤어 피터토 탑 세븐 아 그러네 자 한번 볼게요 앞에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? 그게 나이든가? 아니면은 그냥 앉아서 다같이 손맞으면 어때? 오케이 저 다리는 되냐? 오케이 괜찮다 삼삼으로 다같이 손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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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만 시간 줄 수 있나요? 이거를 20분을 해야돼 아니면 천천히 하고 그냥 빨리 가볼걸 아냐 아냐 그건 내가 자존심이라고 할게 나는 그런 거 엄청 좋아 동기야 먼저 밥 먹으면 단대로 해 오케이 네 네 밥 먹으면 단대로 해 야 왜? 빨리 닫아 돼 어 태광 됐는데? 으악 어 너 틀려네? 귀여운데? 괜찮은데?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? 아 앞으로였어? 그럼 다시 찍어야 된다 괜찮아요 배치 열심히 하는 것 봐 아니 다 온다 해! 옷도 약간 팔 세기 위해 요런 옷 입고 왔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! 저거 뭐 힐링자 할 거 없나? 춤이 없어서요? 노래 커버하겠습니다. 아니요. 나아가보린 하고 백션을 가가지고 커버하면 돼요. 너 뭐.. 너 뭐.. 뭐 핸사이드 사이드 이런 거 있어? 없어요. 2차원이니까 2로 해. 2로 하자, 2. 오케이, 2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